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제주에서도 43곳의 투표소에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제주지역의 투표율은 15.1%로 지난 총선보다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주택가와 관공서가 밀집된 제주시 연동의 사전투표소. 낮 시간대에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건물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이다 보니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행은 왔지만 제일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일부러 검색해가지고 방문해서 투표하게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잖아 우리가 국민이. 한 표라도 하나만 모자라도 안 되잖아. 그날 당일날 하려면 너무 줄 서야 되고 우리는 또 장애자고 그래서 미리 왔어요. 제주지역 사전투표소는 모두 43곳. 첫날 제주에서는 8만 5,54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평균 투표율은 1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기록했고 4년 전 총선보다는 3.1%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최근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선관위에 보관 중인 투표함 상태를 실시간으로 24시간 공개합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4시간 상시 CC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 밖에서는 투표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사전투표도 시작되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거구마다 주말을 앞두고 총력 유세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3명이 출사표를 던진 제주시 을 유세 현장을 박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들이 맞붙는 제주시 을 선거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량으로 곳곳을 돌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법제정과 예산을 확보한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삭감된 일자리 예산 복원과 원도심 벤처타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해온 모습, 도민들께서 만족하신다면 저 김한규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할 자신 있습니다. 김승욱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이 곧 정책이 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유권자 공약에 나섰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추진과 함께 제2공항과 연계한 동부권 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약속하며 막바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강순아 녹색정의당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노동과 녹색의 가치를 실현할 적임자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월세 1만 원의 청년임대주택 매년 200호 제공과 환경오염을 막는 탄소세 부과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동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민의 편에서 어떠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지역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제주시의 선거구. 사전 투표까지 시작된 가운데 막바지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제주지역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은 문대림 후보와 함께 가진 거리 유세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전국 선거 판세에 식음석인 제주의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승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한규 후보와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뒤 위성곤 후보와 함께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치열했던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주지역의 판세는 어떤지도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조인우 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 아주 치열하게 선거전 펼쳐왔고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선거구별로 혹시 지지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54%에서 56%로 2%포인트 높아졌고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21%에서 29%로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영진 예비 후보가 불출마하고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문대림 후보와 고광철 후보의 격차는 33%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61%에서 62%로 1%포인트 높아졌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24%에서 26%로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김한규 후보와 김승욱 후보의 격차는 37%에서 36%포인트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후보가 54%에서 51%로 3%포인트 낮아졌고요.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37%에서 41%로 4%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제주에서는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수치들만 보면 일단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우세한 상황이고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우세한 현상이 더 뚜렷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원인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60%였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3%였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도 야당 후보 당선 60%, 여당 후보 당선 32%로 갑선거구와 거의 비슷했는데요. 그런데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9%로 높았지만 여당 후보 당선이 41%로 제주시보다는 격차가 작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선거구별로 다른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귀포시 지역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이 60%, 반대가 33%로 제주시 지역보다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의 정서가 좀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건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 투표도 닷새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연령별 투표율입니다. 제주 지역 정당 지지도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20대부터 50대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데요.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60대 이상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조국 혁신당 돌풍,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도 큰 변수인데요. 제주 지역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요.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투표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조인호 기자와 함께 이번 선거 판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근한 봄 기운이 느껴지면서 오늘 길가에 핀 벚꽃이 유독 화사했는데요. 요 근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벚꽃이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 꽃놀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 서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가 껴서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12도, 서부 동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7도,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 내외로 잔잔해서 강해하거나 조업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이맘때 포근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감귤꽃이 다음 달 9일 활짝 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는 지난 2월 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으나 3월 기온이 내려가면서 올해 감귤꽃은 평년과 비슷하고 지난해보다 3일 늦은 다음 달 9일 활짝 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귤연구센터는 노지감귤에 꽃이 피는 시기에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며 방제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제주공항 지하에서 난 불은 배전실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제주공항 여객청사 일부 구역이 15초 동안 정전됐고 전원을 켜기 위해 지하 1층 배전실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다 전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연기를 빼내면서 자연 소화됐지만 소방차 10여 대가 긴급 출동하고 이용객들이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의 아파트 입주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지난달 제주 지역 입주율은 59.2%로 한 달 전보다 14.8%포인트 하락했고 지난 2019년 6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연구원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 분양가와 국내외 투자 수요 감소, 인구 순유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중대형 상가 10곳 가운데 한 곳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제주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주시 1도 1동 중앙사거리 상권 공실률은 20.2%로 1년 새 4.9%포인트 증가했고 노형 5거리 상가 공실률도 2.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주시 화북 상업지역 주상복합용제에 대한 재매각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어제까지 실시된 재매각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매각 대상 부지는 1만 9,432제곱미터로 최저 입찰 가격은 927억 원인데 제주시는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는 기존의 낙찰 업체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된 곳으로 현재 화북 상업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은 공정률이 67%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내 한 중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4.3을 알리는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림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 등 70여 명은 도우회 체험학습으로 서울 광화문과 경복궁을 찾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제주 4.3을 알리는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이 배부한 엽서는 학생자치회 공모전을 열어 선정한 작품으로 한글과 영문판 엽서입니다. 제주 지역 읍면에 있는 작은 중학교에 수업 교원이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읍면 지역의 작은 중학교의 교원 부족이 심각해 수뇌교사 수업이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 학급 중학교에 최소 수업 교원 기준을 마련한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기준조차 없다며 읍면 지역 작은 중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 실종된 60대 남성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구자업의 한 야산 가시덤불 안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고사리를 꺾으러 나갔다 실종됐으며 근처에서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한 척이 납포됐습니다. 남해 어업관리단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80km 해상에서 아귀와 가자미 등 500kg을 잡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111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